안녕하세요. 저는 복싱데브리에요. 여러분은 지금 데브리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계신 것 맞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싱선수와 MMA선수의 감량법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싱선수와 MMA선수의 감량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선수들은 그 힘들다는 감량을 왜에 고집하는 걸까요? 선수들 감량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투기종목과 같은 1대1 스포츠에서는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감량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보다 더 좋은 신체조건으로 경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지요. 80년대 유명 복서 돌주먹 로베르토듀라는 평소 체중이 90kg에 육박했지만 미들급 72kg 이하까지 감량하였는데 덩치에 비해 키가 작고 리치가 짧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신체적 이점을 살리려고 감량을 하는데 개체량 통과를 위한 감량 방법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음식물 섭취를 줄인다. 복싱의 경우 상대적으로 스피드와 긴 라운드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체중을 시합 체중에 가깝게 줄이는 경향이 많아요. 반면 MMA 선수의 경우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많고 바닥에서도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체중이 무거운 것이 좀 더 이득이라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복싱에서의 감량은 수분을 서서히 줄이는 경향이 많고 MMA에서는 수분 섭취량을 늘렸다가 한 번에 끊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복싱과 MMA는 개체 후 회복 시간이 최소 24시간 이상 주어지기 때문에 컨디션 및 체중 리게인을 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셈이에요. 하지만 지난 2017년 한국계 프로복싱 선수 골로프킹과 대결했던 다니엘 제이콥스 선수는 이틀에 가까운 회복기간 동안 무려 8kg 이상을 리게인하여 IDF 타이틀을 박탈당하면서까지 골로프킹과의 경기를 강행했어요. 결과는 판정패하고 말았지만요. 또한 UFC 라이트급 70kg 전 챔피언들인 앤소니 패티스와 프랭키에드가 선수들은 평소 체중이 70kg 근처라고 하니 복싱과 MMA 모두 예외적인 감량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번째, 옷을 벗는다. 복싱과 MMA는 개체량 시에 속옷만 입고 개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100g, 200g 오버되는 경우에는 속옷까지 탈의하고 전라의 상태로 개체량에 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반면, 무게 제한이 없는 헤비급 선수들은 청바지에 벨트까지 둘러맨 채로 개체를 하기도 해요. 챔피언벨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번째, 용변을 본다. 개체량 몇 시간 전부터 길게는 하루 전까지 음식물을 전혀 먹지 않은 채 속을 비워두고 추가로 용변을 보아 속을 깨끗하게 비워내기도 해요. 모두 필요 없는 무게를 줄여보려는 노력이에요. 네번째, 개체 시 숨을 참는다. 공기의 무게를 줄인다기보다는 숨을 참아 저울의 눈금이 오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은 조치이지요. 지난 2017년 4월 8일에 열렸던 UFC 210대회에 출전한 미국의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 흑인 선수 다니엘 코미어는 앤소니 존슨 선수와의 2차전에서 약 93.5kg인 206.2파운드로 1차 개체에 실패한 후 2분 30초만에 약 93kg인 205파운드로 개체에 통과하여 논란이 되었어요. 2분 30초만에 약 500g이나 감량했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믿기는 힘든 상황이었지요. 옷을 벗고 있는 선수들의 몸을 개체 진행요원들이 수건을 둘러 가려주는데요. 그 수건에 손을 살짝 올리는 방법으로 체중을 내려 통과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다니엘 코미어 본인은 중요 부위를 가리려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요. 다섯번째, 머리카락, 몸의 털, 손 발톱을 깎는다. 여자 선수의 경우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기도 하고 남자 선수의 경우는 드물게 삭발하기도 해요. 채모와 손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개체 순간을 통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무게는 줄여야 하니까요. 여섯번째, 그 외에는 때를 밀거나 헌혈 등도 있어요. 인천시청 소속 아마추어 복서로 활동했던 연예인 이시영씨는 전국체전 당시 머리카락, 손 발톱을 자르는 것도 모자라 묵은 때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무려 200g까지 뺐었다고 모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수분이었겠지만요. 지금은 도핑 문제로 금지됐지만 자신의 피를 뽑아두었다가 개체량에 통과한 후 다시 수혈하는 방식도 있었다고 해요. 선수들의 감량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건강한 다이어트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지요? 유도나 레슬링, 아마추어 복싱 등의 올림픽 종목에서는 앞서 말한 경우와는 달리 주로 당일 개체로 진행하기 때문에 회복시간이 전적으로 부족하므로 체중 감량을 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신체적 이점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감량을 선택한다고 하니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겠어요. 감량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싶다면 만화 더 파이팅이나 내일의 조 등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감량에 관한 재미있는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근육이 많을수록 순간적으로 뺄 수 있는 수분의 양은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지방조직에 비해 근육조직이 훨씬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잃는 법 높은 확률로 체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극도로 탈수 상태인 몸은 피부로도 수분을 흡수한다고 하니 시합 직전에는 샤워 및 목욕이 금지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건으로 땀끼만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죠. 세 번째, 이뇨제는 몸에서 수분을 배출해주기도 하지만 몸에 남아있는 약물 성분의 배출을 도와주기도 하여 금지되었어요. 하지만 금지 약물인 이뇨제를 비롯한 몇 가지 약물들은 체내 수치가 최초의 절반이 되는 시간인 반감기가 6시간 정도로 매우 짧아서 몰래 사용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복싱에서는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 주니어가 MMA에서는 주니어 도스 산토스 도널드 세로니 등이 이뇨제를 사용하여 적발되었던 사례가 있어요. 네 번째, UFC 106에서 티토 오티즈는 포레스트 그리핀과의 경기 전날 93kg으로 개체량을 통과한 후 경기 당일 114kg으로 21kg이나 리게인했다는 루머가 있는데 실제로는 13kg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대로 돌아오는 무게의 거의 대부분은 수분이고 그 외에는 음식물 무게일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찌양과 히바병처럼 정말 많이 먹기는 먹었나 봐요. 다섯 번째, 리게인을 위해 IV 밴이라고 불리는 정맥주사가 활용되기도 하는데 대회마다 다르겠지만 UFC의 경우는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보통의 감량은 목표 체중이 있으나 경마의 기수들은 그 반대의 경우로 체력을 유지하는 한 가벼울수록 좋기 때문에 목표 체중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수의 몸무게가 가벼워질수록 말에게 주는 부담이 줄어들어서 실력 발휘에 좋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상으로 복싱 선수와 MMA 선수의 감량법에 대한 첫 방송을 마칠게요. 간결하게 정리한 나름 흥미로운 소식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복싱뎌브리는 더 흥미로운 소재로 곧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